아름다운 해변이 많은 발리, 특히 후타비치는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언제나 국적인다. 아, 두 번 오세요. 파이팅, 파이팅, 파이팅. 여기, 여기. 리시메고. 그렇지. 몸이 너무 뒤로 갔는데? 굿. 테이크옵. 그렇지. 굿, 시선 장면 보고 테이크옵. 그렇지. 오케이, 갑시다. 이제 막 서핑을 배우기 시작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다. 이곳 후타비치는 이들과 같은 서핑 초보들도 마음껏 파도에 몸을 맡기며 서핑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. 이곳에 왜 지났고, 이곳에 그리기 시작한 한국인 관광객을 만났다. 제인이는 진짜 많이 늘어났다. 일단 꾸따 비친 해변이 너무 예쁘고요. 수심도 낮아서 초보자분들이 발이 닿는 위치에서 재밌게 타실 수 있어요. 그리고 1시간, 2시간이면 일단 일어나는 곳에는 성공하셔서 서핑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